오늘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영동과 남해안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6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1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 낮겠고요.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의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일요일 아침 기온 9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질 텐데요. 대부분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속 70에서 90k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8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부산이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무렵에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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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